퐁 한국권에서 김동현의 서브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마음을 정돈 해야되는 김동현 김동현도 성공 뭐 초중고등학교씨 부터 많이 만났던 선수예요 그렇겠죠 네 살아 있고요 김동현 역습 그러나 장호진의 득점이 됐습니다 몸상태가 상당히 좋거든요 살렸어요 또 넘어옵니다 찍어버립니다 역시 매트에 걸리고 마는군요 김동현 장우진 더 깊은 곳으로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김동현 선수는 근데 장우진 선수가 그거를 기다리고 3점차 장우진이 앞서있습니다 자 포인트로 먼저 돌아서 하려고 노력하는 김동현입니다 야 이번에도 아 김동현 벗쳐내 그렇습니다 5올 5대5 야 이번엔 리시브가 뛰고 마라 서브 득점 너무 무리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자 장우진의 흐름이 좋습니다 어 김동현 이번엔 백헤드는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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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자 그리듬을 빨리 적응해야 되는 김동현인데요 이번엔 강욱에 갑니다 훌륭하네요 그러면서 게임 포인트에 장우진 올라와 있습니다 긴 서브로 끝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대단하죠 네 아 서브 득점 한국거래소로 이적을 해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장우진 몰아붙입니다 네 장우진 마지막 마무리는 안좋다를 떠나서 시합을 넘기기가 제일 어려운 선수가 제가 볼때는 장우진 선수이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동현 이번엔 김동현 이번엔 서브 득점 자 소름 돋게 잘 쓰네요 네 그게 다 목혀 들어가고 있는 장우진입니다 이번엔 장점이 더 나와야 김동현은 장우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장우진 네트 맞고 나가는 탑스피 아 하하하 강한 장우진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아 아 다시 김동현이 5대 4로 앞서 있습니다 포핸드 걸리고 갑니다 있군요 그럼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마 그럴때가 되지 않나 나갔어요 다시 장우진이 앞서갑니다 두번째 게임은 시락뒤치락 와아아아아아아아 써줘야됩니다 6대6 동점 백댓백에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시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나 긴소브였습니다 헐렛지 나갔어요 자 강한 포인트 대결이 이어집니다 장우진 장우진은 또 기가 산단 말이죠 맞습니다 와 장우진 몰아붙입니다 자 두 선수의 두뇌 싸움도 치열합니다 나와 장우진 다시 테이블 앞으로 두 선수가 돌아와 있습니다 김덕현 나갔어요 사운드 장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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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